안녕하세요. JTBC 설날 특집 두도시하기 속초 원산 나레이션을 맡게 된 윤서연입니다. 참여식에 이혼해요. 참여식이 끝까지 일말의 희망을 버리지 못했던 저 자신을 통열이 반성합니다. 동해안의 두 도시인 남쪽 강원도 속초와 북쪽 강원도 원산의 명소, 음식, 문화에 대해서 설날 명절 제 목소리를 통해 시청자분들께 소개할 수 있게 돼서 감회가 남다른데요.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많은 시청 부탁드려요.